파나소닉 BGH1은 랜 연결로 최대 12개 카메라를 원격 촬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나소닉은 펌웨어 버전 2.0 업데이트를 통해 랜 연결을 활용한 IP 스트리밍 기능을 BGH1에 추가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펌웨어 업데이트로 추가된 IP 스트리밍을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랜을 이용한 IP 스트리밍 기능은 최대 4K 60프레임 50Mbps까지 가능합니다. IP 스트리밍을 위해서는 온라인에 연결된 라우터와 PC가 필요합니다. 먼저 BGH1의 랜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이 케이블을 라우터와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카메라의 메뉴에서 입력 출력 항목의 랜 와이파이를 선택합니다. 다음 랜 와이파이 설정을 선택하고 IP 주소 설정 항목을 DHCP 클라이언트로 설정합니다. 이 항목은 카메라를 연결한 라우터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주소 표시 부분을 선택해서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나중에 이 주소로 스트리밍을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제 스트리밍 설정입니다. 가장 먼저 스트리밍 기능을 ON으로 합니다. 다음 항목인 스트리밍 화질은 온라인 환경이나 목표하는 화질에 맞춰 설정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가장 높은 화질인 4K 60프레임 50Mbps를 선택하겠습니다. 스트리밍 기능을 ON으로 하면 화면 상단 좌측에 스트리밍 아이콘이 보입니다. 또한 카메라 상단 네트워크 항목에도 파란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제 카메라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PC에서 BGH1의 IP 스트리밍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OBS 프로그램의 예시입니다. 소스 목록에 VLC 비디오 소스를 선택합니다. 새로운 소스 항목을 만들고 확인을 누릅니다. 하단 재생 목록 우측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 경로 또는 URL 추가를 선택합니다. 주소 창의 RTSP로 시작하는 이전의 카메라에서 확인한 IP 주소 뒤에 스트림을 붙인 주소를 작성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OBS 캔버스에 BGH1의 IP 스트리밍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K 60프레임 50Mbps로 높은 화질을 전송하고 있지만 원활한 속도와 선명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IP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BGH1에서 송출하는 신호를 이용해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파나소닉 BGH1의 새로운 펌웨어 IP 스트리밍 서비스 설정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